요즘 소하찬 인터내셔네 아이돌 2팀이 모였습니다 네 CLC 그리고 JJCC 어서오세요 와우 반갑습니다 둘 셋! 에이 요! JJ도도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와우 텔탈 클리어 안녕하세요 우리는 CLC입니다 와우 서윤아 서윤아 수아리카 아 근데 지난주에도 그러더니 왜 우리집에서 좀 치군떡거리세요? 아 같은 태국사람이니까 그렇죠 서윤아 여배긴 빠지고 가네? 네 네 고쿵카 네 두 분 한 후에는 일단 따로 해주시고요 네 모르죠 네 몰라요 알겠습니다 네 전세계 팬들의 사랑을 꿈꾼 이 두 팀 네 잠기 같은 거 없나요? 저희가 먼저 하겠습니다 와우 글로벌 아이돌의 기본 2개 국어 아니 3개 국어 준비했습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여러분 JGCC 그리고 저희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진영이 화싱을 챙기다가도록 기도합니다 와우 한국어! 저희는 4개 국어 갑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CLC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CLC입니다 우리는 CLC가 정도에 하나씩 우리에게 한번으로 가나겠습니다 아아 아 역시 다 달라요 잠깐만요 즐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뭐 또 없나요? 예 네 종 1개에 있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가자 레츠 고 와우 하나 둘 셋 고어 에이 아 아 네 이겼어 이겼어 오 있대 아 car I am the tiger, the fighter, dancing through the fire 아이고, 우리 팀 이쁘다 이 두 팀의 뜨거운 경쟁, 각자 무대에서 펼쳐주시고요 가요계의 레전드와 함께하는 JJCCR 컴백 무대 그 전에 레드타운부터 만나볼까요? 들어와! 들어와! 컴온!